촬영되고 있는 건가? 아아! 되고 있구나! 배경을 골라야 되겠다. 여기! 6월 데이스트 커버 촬영하러 왔는데요. 지금 데이스트 커버 현장이에요. 지금 너무 기대돼요. 지금부터 브이로그 시작! 퐈 Testament 위에 대볼까요? 장미꽃에서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다니 꽃을 봐요 촬영 장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지금 기본을 말하자면 From one to ten I'm a thousand Or more, a million 제가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요 와우 여기 너무 맘에 들어요 햇빛이 다시 나왔는데 햇빛! 햇빛! It's so beautiful 여기 물소리 들으면서 그냥 쉬면 진짜 힐링 될 것 같아요 촬영하고 있는데 힐링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? 말이 안 돼요 저기 가볼까요? 레디 액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촬영 끝났어요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고 진짜 뭔가 새로운 경험들도 많이 오늘 시도해 본 것 같아요 오늘 머리도 보시면 빨간색이에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많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라이 ranged